안녕하세요 엑스챔 스테니스 마스터입니다. 테린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스트로크를 안정적으로 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할텐데요. 그땐 서브라인 안쪽으로 서로 100개 넘기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오늘은 저희 엑챔의 일반인 오픈부 현기 동생이랑 100개 넘기기를 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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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대 한 프로와 국내 최장신 선수 김유섭 선수에게 도전한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도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